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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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이 바로 서는 건 나라가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분은 더 갚진 용도는 없습니다. 사실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는 일은 한 장 안 썼습니다. 안 썼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기분이 어떻게 좋은지 요즘은 참 어찌됐던 건 오늘도 오는게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어쨌든 우리 고려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게 바로 우리 국가를 위한 길이고 좀 더 크기는 그 법을 가지고 잘 좀 발전시켜주세요. 그게 제 꿈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소망입니다. 우리 국가의 우리 국가의 아님 지금